아, 목소리 쉬었다고요? 제가요? 안 쉬었는데? 네팔, 네팔 터트리기 좀 힘든데? 네팔 진짜 잘 걸린다고 그러게, 네팔도 세 가지 종류 아닌가? 네팔, 네팔, 네팔 앗, 네팔 앗, 네팔 그거 형이 들어왔다 앗, 네팔 앗, 네팔 아직은, 강퇴당하다 누구냐 맥크리, 햄버거 먹으면 뭔지 아세요? 빅 맥크리, 빅맥크리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뭐, 안한.. 아, 오버치 객아 가시는데 빅 맥크리 아까 안한 답이 뭐였지? 응? 가자 리퍼는 도망쳐야돼 넘나 아프거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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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으아아아 하하하하 안좀 찌롱 하하하하 거쩌 우리 안좀하게 먹었구요 어흫 좀 안왔어 어그로 지렸다 기반 어그로지 아빠 가져왔어 다시 가면 쟤네 올 때쯤이면 나도 도착이니까 게이득이에요 기반 기동성이 빠르니까 뭐 아직 못왔어? 어딨어 안돼 으응 죽었어 난 안죽거든 너만 죽었거든 난 로보트만 없거든 로보트 맞춰서 채우면 돼 아싸비오 많이 맞았다 사실상 번째 송하나로 있는 시간이 더 길어 송하나 은근히 무시하거든 애들이 이거 은근히 딜이 있는데 송하나는 조금UN 들어왔다 자 배드 올때쯤이면 로보트 타니깐 씨 사실상 아깐 죽은거나 마찬가지네 합olutely 뒤에뭐야 뭐 솔져가 있네 나이스 다운 무언가 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폭탄 한번 갑니다 야오씨 제발염 좋았다 한명 죽었어 됐어 화아아아 어그로 한번 해주시고 좋았다 꽁승이구만 진짜 빨리 터져요 그냥 낮게 던져도 돼 아니면 뜬 다음에 아래로 할 때 뭐야 한번 맞춥지 않았나 디박 포스프레 확정이야 뭔소리 아까 우리팀 못 봤습니까? 지금 분위기 최고위치 올랐어요 이제 능력치면 오르면 돼 대전용팀이 우승팀이었다니까 봐봐 대전용팀이 우승할거야 우리 최소 1차전부터 우승팀을 만나가지고 그만 adox했음 추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wegen ㅋㅋㅋㅋㅋㅋㅋㅋ Chengd 나 좀 먹자 아아아아아아아아 소위자야 총이 안나가라 했는데 왜 총이 안나가라 했는데 좀 헷갈리는데 매트릭스랑 매트릭스 게이지랑 지금 매트릭스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하게 했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은근 아프지 로버트 왔어죽 미는것도 약간 데미지 있거든요 성강 맞으시구요 어후 으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동으로 잡지? 무서워? 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동으로 갔어? 내리지가? 아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석양이 내가 막아줘야 하는데 트레이서밖에 안죽었네 나 실팩 했어 어떡해 오오오오오오O 아오오 내가 루시오 밀어줘서 살리는거 보셨지 섬광 두번 걸렸어 대박 석양 우클릭으로 흡수 가능하자 투사체는 다가 되요 가리아 궁도 되고 리코 궁도 되고 섬광 절었다 아아 귀엽네 안됐어? 흐흐흫 고맙다 꽁숭꽁숭 구속에 몰아붙이는걸 왜이렇게 잘하냐 제가 방역남이거든요 방역 2세 싸우고싶어 죽겠대 여기 궁하..아 근데 궁하.. 아 나 궁내면 언제 해보냐 아 방역분이 뭐야 지방령? 아 밀가루야? 아 방역분 그거? 고맙다 아 바로 흡수하는거 보셨을까 삐치 걸? 좀 느리지만 겉이 없어놔 엉덩이 밀어주 만이 잠깐 붙어 믿게 형이 다 막아줄게 형이 다 막아줄게 메르시는 내가아아아 어?! 내가 먹으면 안되냐? 어 죽었네 너? 허허허허 안됐어 י잉 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엎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람분쥐이 죽었니? 피좀먹자 여기 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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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없네 어우 풀었다 음? 누가.. 뭐야 아무도 안되더라고 또 여기 애들 있지않아냐? 으악 아홓꾸 허오오오오오오오 있어요 여기있지롱 오오오 뭐야 뺏겼어? 다아아아아아아아 손! 빠가돌은 무슨 빠가돌이야 후우 먹구 또 먹구 다 내꺼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아허 아아 아아 뭐야 나이스 공 찾을 것 같은데? 오오오 공 찾다 한번 멋있게 터뜨려 보자 몇 명이냐? 거점에 두명? 이쁘게 터뜨릴 것이야 이쁘게 아주 이쁘게 4명 정말 대박이거든요? 아아아아 다 숨었다 구석으로 갈걸 그랬다 헤르시네 오오오 다 숨었어 뒤에 달걸 아아 흐음 아니면 혼돈중 해야겠어 그냥 쐬우라면 다피해든 흐음 아 나도 4명하고 싶어 쯧 니 자리야 있으니까 자리야 궁에 연계를 하는걸로 갈게요 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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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베르시 다운 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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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흐흐흐흐흐흐 불겸사추? 쓰읍 흐흐흐흫 나라도 추천하면 되는거죠 뭐 55점이야? 아 뭐 올리기싶네 간단간단하네이 아 뭐 자러가야되서 시간만있으면 60점 가겠는데 뭐 디바가 3시간으로 올라왔네 디바가 승리가 얼마나 되죠 67%? 크아 모스트 3 4 디바가 막 잘못해도 좋은거 같아 궁만 잘 맞추면 좋을건데이 skate 숨률 100% 형? 어떻게 된거지 저거? 특히 nt